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점 등을 종합하여 가장 인기 있는 돈가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5위는 셰푸드 등심 통 돈가스입니다. 이 제품은 통 돈가스 특유의 육즙을 그대로 담아내며 촉촉한 식감과 함께 풍부한 맛이 돋보입니다. 또한 간편한 조리로 바쁜 일상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4위는 곰곰 에어프라이어 통 등심 돈가스입니다. 이 제품은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여 더욱 바삭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며 고급 등심 부위를 사용하여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포장과 함께 편리하게 조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위는 곰곰 왕돈가스 소스 세트입니다. 왕돈가스의 특별한 두께와 함께 제공되는 소스가 독특한 맛을 자아내며 집에서도 레스토랑 수준의 돈가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착품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가 가능합니다. 2위는 곰곰 한입 돈가스입니다. 이 제품은 한입 크기로 제작되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바삭한 식감과 육즙 가득한 맛이 특징입니다. 고급 재료와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빠르게 준비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1위는 외갓집 1분 30초 통 등심 돈가스 소스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조리될 수 있으며 통 등심의 특유의 촉촉함과 바삭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외갓집 특유의 레시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있는 돈가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의 맛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